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자료에 있죠 자료 이거 이제 뭐 시험이 언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참 역사적인 날인데 저희 둘째가 어린이집 갈 때 안 울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농담 했구요 자 지금 자료 받으셨는데 이거는 제가 기출 테마 30선 이라고 특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고게 이제 공부하기 제일 좋은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최근 기출문제 좀 집어넣고 또 이제 범부사 기출문제나 간평대 기출문제 집어넣어 가지고 핵심만짝 추려 가지고 정리했기 때문에 뭐 제가 만들었지만 항상 좋은 자료입니다 이것만 정리하셔도 뭐 남은 기간 뭐 충분할 것 같구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 이렇게 고민들 하잖아요 뭐 하나만 봐야 되는데 뭐 여러개 보면 헷갈리지 않냐 뭐 이렇게 고민들 하시는데 뭐라도 닥치는 대로 봐야 되요 예 뭐 하나만 보면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아 모르는데 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눈이 이거 가지고 근데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자료 다른 부분에 있는 걸 보게 되면 아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또 새롭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차원에서 좀 공부하시면 좋겠구요 제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도 지금 접속 많이들 하셨는데 뭐 좀 라이브로 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뭐 광고하자면 수요일날 또 지문 읽어주는 남자 해가지고 메가 랜드에서 또 라이브 또 이거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4시부터 6시 사이에 고거는 이제 화면 이렇게 띄워 놓고 지문을 이렇게 쭉 읽어주는 오른 지음만 쭉 읽어주는 거 한 2시간 정도 진행된 게 있으니까 그 때에도 한번 보시면 오른 지문 쭉 보는 게 저는 막판에 틀린 지문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싫어 하시더라구요 나 모르는 거 나타나면서 에 다 오른 지음만 한 게 이제 수요일날 진행되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구요 자 제가 이제 연초에 강의할 때는요 잘 모르시는 분 잘 살살 꼬시려고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농담을 여지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지문으로 쫙 훑어 나가는 방식으로 갈 거니까요 자 가능한 한 농담 아닐게요 사실 강에서 이게 이제 막 이렇게 피곤해 하시고 이럴 때 뭐 좀 제가 조금 딴소리 좀 할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쫙 지문으로만 갈 거구요 어 다른 자료 없이 요것만 볼 겁니다 자료만 지문만 계속 읽어 나갈 거니까 예 또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딴소리 할 시간이 없어요 어 나와라 이거 왜 안나와 시간이 없는데 야 이거 좀 해주세요 어 자료 어딨어 응 어디서 어디다 여기다 예 그랬어요 예 예 됐어요 예 됐죠 자 요기 뭐 등기 절차 요거는 이제 더 설명 안합니다 자 신청하면 접수 하죠 자 언제 접수 되요 저장 저장 대체 없애죠 언제 맞춰져요 식별 뭐 맞춰지죠 자 맞춰지면 자 저장 접수 한때부터 효력 발생 요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기가 맞춰지면 자 등기가 맞춰지면 자 효력이 발생하죠 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언제 접수 한때 또는 저장 될 때 딱 정해진 멘트입니다 예 자 3번 보세요 자 등기관은 등기 사물을 처리할 때 등 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자 있도록 없도록 잇도록 날 수 있는 조치 자 등 기관이 자기 날인 하는 겁니다 식별 보죠 여기 틀렸어요 자 법무사한테 우리가 이제 등기를 맡기면 자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범으로 쌍방 대리 또 자 자기계약 자기계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자기 약도 할 수가 있다 하죠 자 쌍방 대리 자기계약은 민법 시간이 안된다 그랬죠 그래서 등기는 가능하다 라는 거에요 자 상대방의 자 상대방의 등기 신청을 내가 대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이거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거 몇 호 2호 자 29조 2호의 각하 사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중에 자 첫 번째 등기능력 없는 물건과 권리는 각하당합니다 작년에 등기능력 없는 물건 중에 하천법상 하체에 나왔어요 자 하천법상 하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자 등기할 수 있어요 하천법상 하천등기 되는 권리가 3가지 있어요 소유권 저당권 자 권리지권 다시 하천등기 3가지에요 자 소유권 저당권 권리지권 난 여러분 거기 쓰고 있는 거 너무 싫어요 예 난 제일 싫어니 필기하는 거죠 예 필요하지 마시고 예 자 맨 밑에 보시면 써놨거든요 예 보시면 예 자 하천법상 하천에 그렇게 필기하기 싫더라 나는 예 필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 도대체 뭘 쓰고 있을까 불안해 죽겠어 그저 쓰지 마시고 웬만한 거 필요 없어 오늘 그냥 읽으면서 지문만 비교하고 눈으로 쫙 발라가는 거 이게 아예 자 하천에 대해서 등기 되는 권리가 3가지 소유권 저당권 권리지권 요 세가지만 등기 되구요 하천을 빌리는 거 있네 지지전 임 자 지지전 임 빌리는 거죠 요거는 하천은 등기할 수가 없다 자 요기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하천에 대한 지상권은 등기 할상이 아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등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각하 되는 거죠 등기 할상이 아닌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등기 안되는 권리 뭐 있죠 등기 안되는 권리 등기 안되는 권리 권리 중에 등기 안되는 권리 뭐 있어요 자 점유권 유치권 자 분묘기지권 주의투지 통일권 등등등 처음 보는 등기들은 자 권리들은 등기가 안됩니다 자 등기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지권 자 채권담보권 같은 거에요 자 임차권 환매권 자 요기까지는 법에 딱 정해진 권리들 해요 이외에 처음 보는 권리들은 아무리 판례에서 인정했다고 해도 등기관은 무시합니다 등기한 등기 안해준다 해서 주의투지 통일권 요런거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예 더 등기 안되는 것들 저 중에 자 두가지 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번째 또 등기 안되는거 특약 자 특약을 얻다 써요 특약을 얻다 써요 자 알려드릴께요 자 특약은 계약서 했어요 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하자 즉 약은 어떻어요 계약서 했어요 어 특약 계약 같은 거 같은 것이 저 특약 계약 그죠 특약 보겠어요 특별한 약소 특별한 약소를 어디였어요 계약서에 쓴 되니까 그럼 계약서에 써놓고 등기한테 야 우리 이런 특약을 했다 등기부 좀 써 줘 그럼 등기한 뭐라 그래 각하라고 왜 어치기한 약속을 해 가지고 등기부 써달라 그러면 등기관이 뭐라 그래요 자 잘 알려드릴게요 근거 있냐 그래 근거 있냐 자 가장 기본 원리가 이거 요 자 등기관 하구요 지적 소관청은 요 자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아 싶어 조금 아 싶어요 등기도 그렇고 지적도 마찬가지 하기 싫어 근데 왜 하겠어요 법에 하라고 써있으니까 이 포인트에요 등기되는 권리 등기되는 물건 또 이런거 전부 다 법에 써있는 것 맙니다 특약은 아무거나 해줘 안해줘 안해줘 뭐가 있어야 돼 근거 자 근거 없는 특약을 등기해 달라고 들어오면 어떻게 각하 자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제일 제일 힘든게 이거요 근거 있는 특약이 뭐냐 그래 근거 근거 있는 특약 뭐 있어요 예 고건 하나하나 다 따져서 외워야 돼 근데 그거 외울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하나 찍어 드리죠 하나 자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 자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은 법적 근거가 있어 등기 된다고 법에 써있다니까 그거 말고도 많지 무슨 뭐 존속기간 지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곧 나중에 보시고 자 하나 찍자 그러면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자 법적 근거가 있어 그럼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어떤 길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고거 하나 이제 해보구요 자 나중에 또 뒤쪽 강론가서 몇가지 더 해드릴게요 자 또 분리되면 안되는거 자고 3번 하고 5번 하고 자 분리되면 안되는게 있죠 자 전유분하고 대기 사용권은 분리 처분 금지에요 서 대지권 등기가 된 아파트 자 대지 건들게 된 아파트의 501호를 사면 뭐가 따라와요 대지 사용관이 따라와 지분이 따라오는 거죠 예고 분리해서 나는 지분 빼고 건물만 살래 그럼 어떻게 각하당하지 그죠서 고거에요 요 분리 처분 금지인데 고거를 위반했다 따로따로 돌았던 거죠 요번에도 출제가 됐는데 대지권이 붙은 아파트의 건물만 지분 빼고 건물만 저당을 잡는 등기는 허용된다 o x x 줘서 저당 잡으면 지분이 따라온다 고거에요 고고 들어오면 각합니다 자 또 분리되면 안되는거 저당권 하고 채권 자 저당권 채권 분리될 수가 없다 자 분리되면 안되는거죠 자 저당권자가 채권자인거에요 저당권자 채권자 같은 사람이죠 예 자 지금 눈을 동그라게 뜨시면 좀 있어요 예 자 농지는 전세를 빌릴 수가 없다 농지원 잔 된다 이건 민법이 딱 정해졌기 때문에 들어온 무조건 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꺼주면 채권자의 채무자 요 채무자라고 난 좋지 뭘 자 여러분 저한테 돈을 꺼주면 뭐가 되요 채권자 그 무담보로 꺼져요 저당을 잡아요 약간 심화를 걸었는데 자 제 집에 저당을 잡으시면 여러분은 저당권자에요 저당권 설정자에요 저당 권자 난 그게 그렇게 헷갈리더라 그럼 안돼요 자 돈을 꺼줬으니까 채권자 저당을 잡았으니까 서당 권자 여러분은 두가지 법적 지위가 있는거에요 자 돈을 꺼준 채권자 이면서 저당을 잡은 물권자에요 저당 권자 그래서 두 가지는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법은 이 두 개의 권리를 딱 붙여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당이 이전되면 그 채권도 같이 가는거에요 저당권이 이전된다는 말은 채권자가 바뀐다는 뜻이죠 분리 처분 들으면 어떻게 각하 같이 가라 자 보상은 보상은 전원이요 자 보상은 전원이에요 보상은 각자 안돼요 보상은 전원 자 보존등기는 한 사람 지분만 보존등기 신청하면 각하 됐죠 자 둘이 집을 줬는데 혼자 등기소에 간거죠 혼자 등기소에 가서 우리 친구꺼까지 같이 등기 되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칭찬해 어 잘 왔다 야 같이 해줄게 혼자 와 가지고 나 2분의 1만 보존등기 열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각하 각하 이거 똑같아요 상속도 마찬가지죠 상속도 형제가 있는데 일부가 가서 나 2분의 1만 그럼 어떻게 각하되요 혼자 가서 전원 명의로 우리 형제도 한꺼번에 상속 등기 내주세요 그러면 등기 실행해 줍니다 됐죠 그리고 보상은 무조건 전원으로 해야지 지분만 들어왔다 지분만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하된다 보상은 전원이다 지금 외우세요 진짜 많이 남는다 이거 근데 이 두가지 빼놓고는 자기 지분만 등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 됐죠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 자 1인이 1인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 하면 돼 안돼 안돼요 1인이 왔으면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하는 겁니다 자 유언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장에다가 나는 애인이 둘이다 그랬어 애인끼리 사이가 좋아 나빠 이게 어려운 문제야 애인께리 사이가 나쁘죠 그러면 애인 혼자 가서 자기 지분만 자 유중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원칙인 거예요 자기 지분만 자 안되는 게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자 뭐가 있어요 보상 자 보상은 무조건 전원으로 해야 된다 보상은 전원이다 여기 잡아 놓으셔야 되요 다시 올라가죠 자 이번에는 요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꼭 촉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들은 꼭 촉탁으로 법원에서 등기소 얘기를 해줘야 등기가 실행됩니다 이걸 당사자가 신청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 각하는 절차가 틀린 거예요 촉탁으로 할 거를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물론 촉탁을 신청을 한 경우도 있어요 관공서가 당사자로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는 신청도 됩니다 근데 절차상 촉탁으로만 꼭 되어야 할 이렇게 되시면 신청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에 등기 된 걸 또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자 그 밖에 안 되는 게 명백하게 많은데 자 그중에 두 개 찍어요 본등기를 금지할 수는 없다 자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각하사유에요 자 가등기가 있는데 본등기를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선순위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자 환매틱약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죠 자 동시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각하 되는 거야 그저 반드시 동시에 이것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정도 해서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도 한번 살펴 살펴봤구요 자 넘어가시면 기출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각하사에 해당하는 걸 다 고르래요 자 방금 보신 거 환매틱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들어오면 각합니다 동시에 들어오니까 자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자 요거는 촉탁입니다 경매 공매 관련된 건 전부 다 법원에서 촉탁으로 진행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를 신청하면 어떻게 돼 각하죠 촉탁으로 할 건데 신청을 했다는 거죠 자 전세권의 양도 금지 특약은 법적 근거 있다 없다 있다 자 있으면 이거 신청 들어오면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등기가 실행된다 실행된다 자 얘네들은 각하다 각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소유권 이전 등기 보이시죠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자 주소 보이시죠 주소 이거 딱 보면 자 이거 직권변경이다 라고 바로 생각이 나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자 주소가 보이면 야 이거는 직권으로 주소를 변경해 주는구나 이런 내용을 확인 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조금만 더 짚고 가죠 잡혀 보세요 빈칸이 있다 자 보세요 예 여기다 갈게요 자 주소 자 주소 증명 자 주소 증명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예 자 생각하세요 이제 다 나와 걱정 마시고 생마세요 자 주소를 증명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등기 권리자를 내어 의무자를 내요 주소를 등기세 가 가지고 나 여기 되요 여기 살아요 4 4 주손 역이에요 라고 증명해서 등기 되 갖다 내는 사람이 이 자 권리자 요구 자요 둘 다는 아니야 1명 많이 1명만 1명만 1명 많아 누구 권리자 자 주소는 누구 거를 증명한다 권리자 자 어떤 권리자 어떤 권리자 권리자가 종류가 있나 자 뭐라구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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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암만 급해도 이거 찍고 갈 거에요 천천할 거에요 정리 차리고 지금 머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죠 자 주소는 등기관 한테 나 여기 살아요 라고 증명해야 돼 아쉽게 말해서 등본 떼어낸 다고 등본에 내 주소 나오잖아요 나 여기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나 강남 살아요 그럼 믿어 안 믿어 얼굴빛이 강남 살피치 아냐 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된다고 주소 증명 자 주소 증명 언자 누구 꺼 권리자 꺼 어떤 거리자 새로 새로 등기 명인이 돼야 돼 새로 등기 명이 돼 이 말은 새로 등기 배 이름을 올린다구요 자 이름만 올라가요 주소도 쓰죠 또 주민등록 번호 써야지 그러니까 주소도 증명하고 번호도 증명해야 돼 합쳐서 명 주 번을 등기 배 쓰려면 등기관님 나 여기 살아요 보고 쓰세요 라고 그럼 의무자는 이미 등기 배 써있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이니까 굳이 자 이 사람은 주소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됐죠 자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자 그렇다면 권리자 주소는 원래 내는 거지만 자 의무자 주소 도우 돼야 된다 이렇게 된거에요 그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때는 둘 다 주소를 증명해라 여기까지 했죠 자 이게 작년에 나온 걸 작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까지 장려 났어요 예 이제 올해 저 올해 저 올해 법무사의 고 다음 단계가 났어요 그 다음 단계에 고 다음 단계가 자 판결을 받았거나 경매거나 촉탁일 때 판결 경매 촉탁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라도 권리자의 주소는 내고 의무자 주소는 안된다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원칙으로 돌아간거지 글쎄요 자 그러면 요거 갑니다 자 촉탁의 경우 또는 경매의 경우 경공매의 경우는 의무자의 주소 증명을 내야 된다 o x x 자 판결 경매 촉탁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주소 증명만 제공한다 5 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니 철 설명했어요 자 좀만 더 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자 권리자의 주소는 당연히 원칙대로 내는 거지만 자 의무자 주소는 왜 낼까 목에서 이사 갔으니까 자 현재 등기 부상 주소가 옛날 주소가 써있고 요 신청하러 올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집어넣으면 주소가 다르잖아요 그죠 이름은 똑같은데 그 원래 등계는 뭐 해야 돼 각하 해야 되지 각하 해야 되지만 자 요거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요게 증명이 되니까 어떻게 직권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뭐 해준다구요 직권 변경 저의 전화 써야 예 받으시고 예 자 등기 기록에는 옛날 주소가 써 있어요 지금 신청하러 올 때 지금 주소가 써 있죠 변경된 사실 어떻게 명백해 자 명백하면 각하 시킬까요 알아서 고쳐 줄까요 알아서 고쳐서 이게 뭐야 직권 변경이죠 자 그리고 그 소유권 지원등기를 계속 진행을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면 주소 증명이 안들어가요 그 뭐 되요 각하 시킵니다 각하 시키고 니가 와서 변경하고 다음 등기 신청해 이렇게 하기 원칙인데 소유권 이전에서만 요런 서비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요거는 자 실행한다 각한다 실행한다 자 실행 이제 실행 해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각하 사유가 되는 거죠 되세요 자 소유권 이전이니까 의무자 주소 증명이 들어와서 어 같은 사람이란게 증명이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여러분의 불안한 눈빛을 제가 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셔서 12페이지 가보세요 12페이지 12페이지 자 12페이지 가보시면 기타 첨부 정보라고 제가 해놨어요 12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주소 증명 나와 있죠 주소 증명 주소 증명은 권리자 거 무자 거 권리자 거 어떤 권리자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경우 됐죠 자 이 사람은 주소도 증명하고 번호도 증명합니다 자 주소도 증명하고 번호도 증명해야 되요 왜 이름에 이거 보고 쓰시라고 등기부에다가 내 이름하고 주소 주인 번호 이거 보고 쓰시라고 권리자가 새로 들어가니까 그죠 그럼 의무자는 주소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그런데 의무자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이럴 때는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작년에 나온 거 우리 중개사에 근데 이제 우리 올해 법무사에 요게 났단 말이죠 요거 판결 경매 촉탁 이래요 그럼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라도 누구껏 만든다 권리자 것만 된다 요게 났단 말이에요 글쎄요 자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구요 자 돌아갈게요 자 2번 봅니다 각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래요 자 여기 기억해 보시면 보존등기 나왔네요 보존등기 자 보존등기 대 지분만 들어왔어요 자 실행한다 각한다 각하 자 각하 사이 중에서도 좀 전에 봤던 2호 사이입니다 등기 할상이 아니죠 자 이것 문제 외워야 됩니다 자 농지 전세는 각하 사이자 요것도 등기 할상이 아닌 2호 사이입니다 자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때 신청할 때 요것도 각하죠 각하 요것도 2호 사이오 그 다음에 상속 지분만 상속 등기 이자 되게 의리 없는 형제죠 자기 것만 자 이거 어떻게 해요 각하 각하 자 보상은 전원 자 보상은 전원 전원으로 해야지 지분만 들어오면 각하 2호죠 또 여기 저당권 과자 채권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만약에 분리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각하는 각하 각하 이것도 이유입니다 방금 보셨던 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요 자 전부 다 2호의 각하 사이자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에 나온 걸 좀 봅시다 자 좀 까다롭게 된 거죠 29 2호의 사건이 등기 할 것이 아닌 경우 보이시죠 자 사건이 등기 할 것이 안경 이게 2호입니다 2호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래 그럼 등기 되는거 골라요 안되는거 골라요 안되는거 골라야 되요 각하에 중에서도 실행돼도 말속까지 넘어가는 걸 골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함정인 거예요 자 위조하면 돼 안돼 안돼요 근데 들어왔으면 어떻게 각하지 각하지 근데 등기 안에 몰랐으면 어떻게 해요 실행될 수 있어 자 이게 만약에 실행되었다면 직권말소가 안될 수가 있어요 위조한 개명허가서가 나왔지만 실제로 이름이 제대로 개명이 됐다면 그러면 이거 실정하게 부합하잖아요 이건 직권말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럼 이건 2호 사유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걸 조심하실게 이거 실행돼서 유효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어 그럼 위조해도 되는구나 그 날 전에 머리기네한테 배웠거든 위조해도 된대 일단 그러면 난 뭐가 돼 안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행되버렸으면 할 수 없다 말이지 그죠 예 근데 나머지 하천법상 하천 등기 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 자 소유권 저당권 권리지권 까지만 된다고요 빌리는 건데 안돼 안돼 요거는 등기 할상이 아니고 각하되면서 아예 등기 할상이 아닌 2호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등기 할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특약은 아무거나 안되죠 뭐가 있어야 되요 근거와 있어야 돼 근거 없는 특약 들어오면 각하 각한데 이것도 2호에서 봤죠 또 보존등기 나왔죠 보존등기 보상은 전원인데 지분 만들어면 어떻게 돼 각하지 각하 전원으로 해야지 요것도 2호에서 봤었죠 2호의 각하 사연이 3가지만 되는 거예요 요것도 각하는 각한데 2호는 아니다 기왕 실행 됐으면 이건 뭐 막 건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나머지는 등기 할상이 아닌 경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ㄴ ㄷ ㄷ 이렇게 3개가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요정도 보셨구요 자 세번째 테마 넘어가죠 자 등